안녕하세요. 써스윗입니다. 파리를 냠냠냠 먹는 개구리를 만들어 볼게요. 그림을 색칠해 주세요. 가위로 잘라주세요. 종이컵을 올려놓고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동그라미선 안쪽으로 여유를 두고 잘라주세요. 동그라미선 안쪽으로 여유를 넣어주세요. 개구리 얼굴을 종이컵에 붙여주세요. 동그라미선 안쪽으로 여유를 구입해주세요. 동그라미선 안쪽으로 여유를 붙여주세요. 동그라미선 안쪽으로 여유를 붙여주세요. 눈을 붙여주세요 풀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개구리의 배와 다리를 붙여주세요 개구리의 배와 다리를 붙여주세요 개구리의 배와 다리를 붙여주세요 개구리의 배와 다리를 붙여주세요 개구리를 붙여주세요 Department ofanic 개구리 나무젓가락을 감싸주세요 끈으로 묶어주세요 펌퍼미를 묶어주세요 폼폼이를 묶어주세요 펌퍼미를 묶어주세요 펌퍼미를 묶어주세요 글루건으로 파리를 묶어주세요 펌퍼미를 묶어주세요 펌퍼미를 묶어주세요 종이컵 아래쪽에 폼폼이 세 개를 붙여줄 거예요 나무젓가락을 붙여주세요 파리 잡는 개구리 놀이 완성